히구치 끈데르 오늘 경기가 애니놀이에서 진행되는 줄 알고 애니놀이 갔다 왔거든요 정신 못찾고 갑니다 화면이 꽉 차네요 저 캐릭터는 나오면 화면이 꽉 찹니다 1피에 풍고에 아비게이 그리고 2피에 시노비즘 히구치에 가일입니다 네 가일 아무래도 사실 이 덩어리 캐릭터들이 좀 어렵기 마련이긴 해요 그쵸 가일 같은 캐릭터도 원래 좀 잡기 힘들거든요 하지만 풍고의 공격력이라면 풍고가 왜 공격력을 갖고 왔냐 트리거 1위에요 이거 반방에 보내겠다 이거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반방에 보내겠다는 소리인데 지금 바로 열리자마자 몸을 치셨지만 트리거 1위니까 지금 지금 아비게일이 지금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 트리거를 어느 체력에서 필수 있냐 트리거를 얼마나 참으면서 한 반비에서 트리거 트리거랑 가는 겁니다 진짜 여기가 서울이다 오오오오오오 근데 이렇게 해서 트리거 꽉 찼거든요 아비게일 반응 못했고 리버설 안되죠 안되는 구간 앉아줘 앉아줘 네 오오오오 관계죠 야팟하고 앞으로 하면서 잡는다는거는 아비게일이 어차피 기본기를 홀드 할거다 예상을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어느 타이밍에 모으는지 알고 잡는 느낌 오 가보지? ES로 밀고 잡기 뒤로 넘어가고요 어떤 기본기가 나와도 쳐지기 때문에 약간 냉정하게 잘하거든요 2001년생 흰구치 아 2라운드 좀 힘들겠는데요 1번이 쳐도 좀 힘들겠어요 그래도 1번이 쳐도 좀 힘들어요 갈 수가 없어요 아 이거 쳤어요 이거 때렸습니다 후보선수가 패배를 하면서 라이프를 먼저 소비를 합니다 3대1 3대1이죠 이렇게 되면 3대1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1피에 풍고 선수의 아비게일이고 2피에 이제 에이타 세스입니다 지금 풍고 선수가 이 매치업이 상당히 잘 알고 있을거거든요 자신이 세스를 하기 때문에 정말 보내버릴 수도 있거든요 아까처럼 그냥 레버밀드 제스턴 날 수도 있는 매치에요 하지만 더 들어가다가 중발디제스터 맞아봤고 오우 오우 강발? 저 강발이 2타에서는 위파니시가 힘들기 때문에 키드차에서 주로 씁니다 그리고 세스한테 단전 엔진 쓰면 이제 아비게일 펀치를 가져가죠 오 안자가 괜찮아요 뭐 요정도 맞았는데 이 정도 맞으면 맞은건 아니에요? 아비게일한테 그냥 트리거 채우는거에요 오우 오우 안자가 여기도 안자가 오오 강발 어이 무슨 아비야 웰퍼 alc mun 트리거 다쳤어요 그리고 풍고 트리거 갑니다 오우 오우 이게 품고 하니요 이게 품고 하니요 저거 안자강 보고 뛸려고 하잖아 승룡질으려고 하잖아 저렇게 됩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품고 be서 가는거에요 이렇게요 에덴 그래요 보일트 거의 3분 1 다일거죠 앞방 서로 그냥 끝거리죠 한 번만 걸려라 이러고 하고 있는데 부릉부릉 1타만 부릉부릉 부릉부릉 오우 강발 겹치면서 못 나옵니다 에이타 지금 여기서 잘 모르잖아 오우 이거 앞뒤 셰스요? 그리고 이거 잘못 맞으면요 CA 맞고 가요 체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셰스가 계속 잘 보고 이거 그냥 드리고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네 다쳤죠 마이 그냥 들어와 안났어 이게 콤보 미트가 오우 오우 아비게일은 이거거든요 보고 있으면 이거예요 그쵸 주먹 모으면 가는 겁니다 이제 이제 갑니다 앉아줘 앉아줘 오우 부릉부릉 1타로 잘 끊었고 1타 오우 가뎜사도 있어요 가뎜사 있어요 오우 아우 11 대 11 네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쉬는 시간은 우리가 즐기겠다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상이탈이 기대되도 될까요? 네네네 아 아 아... 눈은 좀... 자, 들어갑니다. 점수는 동점에서 다시 시작이 되었고 남은 스코어는 서로가 11... 아니, 7점씩 7점 남았죠 왼쪽이 한국팀의 품곱, 트리곱 아까와는 다르다. 막고있다 죽지 않겠다 근데 트리거나 스킬 변경은 없어요 네 오 걸어갔다가 허니쉬로 오와 이거 이강펀 걸렸죠? 오! 중단 오! 카운터 2등뒤 나름뒤이네요 안다가 허니쉬로 들어가고요 가이리 안자가 굉장히 고동무이기 때문에 아까 한번 방해받기 때문에 마그만 담았다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오! 중단 여기서 오! 띵 같다네 이야! 이거 뚜뚜뚜뚜뚜뚜뚜 계속 뛰지 마라 아 점프 한번 뛰었다가 너무 크게 맞았어요 지금 이거 히구치가 쉽게 생각하고 뛰었다가 이제 우러방서 가는 거예요 진짜 아까처럼 안됩니다 클립으로 한번 와 잡기 서울 구경 와! 그 정도는 커져아! 지금 히구치 다 쏘였거든요? 오 이것도 얻어걸렸고 총 2번, 3번 이득입니다 움직일 수 없어요 안가도 되고 두개 다 막아갖고 세게 맞아요? 오오, 둘의 정도 맞아주겠다 백너클 c 한 다음 코잡이요 저는 잡기를 좀 많이 쓰거든요 좀 아프긴 한데 괜찮습니다 아직 여기서 exp 여기 저희가 맞 пам aj 아까처럼 안 안되거든요 아까처럼 안되거든요 역시 풍고 좋았습니다 괜히 나왔다가 아까 에이타 간거 보셨던 에이타 지금 봤죠 보내 버렸죠 자 들어갑니다 미세 선수 왼쪽에 우리 한국의 풍림고마 그리고 오른쪽에 시노비즘 일본의 조니 선수죠 뭐였지 지금 진짜 어떻게 될지 보고싶어요 서로 화력 살리라고 날리칠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장풍을 처리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건 사실입니다 타이어 타이어 타이어가 간다 오우 알고 쳤나요? 그리고 어느새 지구력 2개 모아가지고 올라준다 계속 맞아야되요 오 오 feather 오 이거부터 여기부터 해요 요즘 거 Richtbrook 밑에 두번 한거죠 오 jetzt 오 여기서 점프까지 나오네 아비게일 펀치 한 번만 맞으면 충분히 그쵸 타이어 타이어 옵니다 타이어 옵니다 타이어 옵니다 아 잘 막았고 잘 막았고 어? 도디어스를 여기서? 점프가 안떼어지죠 아비게일이 네 저게 점프가 원래 앞점프 포니시를 해야되는데 아비게일은 안됩니다 어 대공 잘 쳤구요 스포츠도 4번 그쵸 저 점프 좋뻔 저거 처리할 수가 없어요 둘 타이어 옵니다 타이어 옵니다 뒤에 타이어 오니까 잡기 내줄 수 밖에 없어요 타이어 옵니다 여기서 풍쿠가 해준다면 풍쿠가 여기서 해준다면 너무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는데 일단 오버 한번 내줬고 약펀 주입이었죠 오우 크러쉬 카운트 어 콤보 잘 때려주세요 조금만 천천히 됐습니다 아 여기서 다시 한번 오버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다시 한번 장풍 아 장풍이 가드백이 말도 안되기 때문에 쇼 ARG 이거ая АAAAAAAAAAAAAAR Perth 저 argon 최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 너무 아쉽습니다 방금 만약에 가드가 깨졌으면 확정 스턴이어가지고